키움쟁권 유튜브 구독자 10만명 돌파 기념 돌발 이벤트 두 번째입니다. 저희 키움쟁권의 대표 애널리스트들이 출연해서 업종별 핵심 이슈와 투자 전략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알려드리는 대표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정답은 댓글창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신세계상품권 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. 다음주에는 또 어떤 돌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.